확보, 격리, 보호, scp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. 자 첫번째 scp 바로 소환 갑시다. 뿅 어? 이것도 상당히 좀 크기가 큰가 본데? 오오 뭔데?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자 유클리드 등급의 scp 472 블러드스톤 즉 혈석입니다. 저는 혈석이라길래 뭔가 그냥 별거 없을 줄 알았는데 격리된 공간이 상당히 생각보다 큽니다. 야 이거 몇 중으로 되어 있는 거야? 아니 그냥 빨간색 보라나 띡하니 던져져 있는 건데 이정도 규모의 격리 공간이 필요한 겨? 자 scp 472는 붉은색의 보석이며 좀 특이한 크기래요 상당히 크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보신다 라는 문구가 표면에 새겨져 있대요. 딱히 관련성은 없다고 하는데 심장박독인 유기체가 어... 이 블러드스톤을 지나갈 때 제 심장 뛰는 소리가 머릿속에 직접 들린다는데요. 그리고 뭐 약간 계속 노출되면은 안 좋은 병 같은 게 좀 생기나 봐요. 들어가 봅시다. 가까이 가면? 아 사실... 제가 무적이라 그런가 봐? 무적을 한번 풀어볼게요. 자! 들어오습니다 어...오시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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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어 야 나 나 나갈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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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씨 어이... 어... 야 진짜 많네 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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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심장소리가 틀려요. 어! 어 여기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약간... 정신착랑 증세가 생기나 봐요. 오래있으면 있을수록 정신병 같은 게 걸리나봐요 오...이야 진짜... 오... 진짜 왜이래 오오오 호 오 어 뭐야 이거 어! 아 난리났다 난리났어 오메오메 오메오메 나 보내줘아 나갈래 vrai 죄책감도 느끼고 긴장함 그냥 이 정도면은 죽는게 나을 정도일거 같은데요 나 풀어줘 내가 나갈래 와 대박이다 이거 오 이정도로 크게 할만하네요 생긴것만 가진 별거 없어 보이는데 어마무시합니다 이 공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거의 나는 계속 격리되어 있어라 그러니까 다음 scp 스피 소환 그러면은 입구가 두 개네요 이건 피자 아닙니까? 자 이번에는 SCP SCP-458 세이프 등급이구요 골 때립니다 이게 뭔가였는데 피자래요 피자 이 피자박스가 이름은 네버엔딩 피자박스 그니까 끝이 없는 피자박스인데 너무 SCP 치고 그냥 버려져 있는 수준인데요 자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 458은요 피자 체인점의 상자래요 특이한 점은 겉보기에는 그냥 피자 상자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손이 닿는 순간 그 손에 주인이 무의식적으로 선호하는 피자의 소스와 치즈, 크러스트, 토핑의 종류를 복제해냅니다 딱 만지는 순간 제가 먹고 싶은 피자를 띵 하고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는 거 아니야? 이거 개꿀이네 이거는 좀 갖고 싶은데요 상식적으로 딱 봤을 때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이면은 예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냈대요 아아 그래서 무한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아예 식당을 차려놨구나 헉 야 그러면 이거 피자집 차려도 짭짤하갖네 손님이 딱 원하는 피자 딱 만들어요 띡띡띡띡띡 바로바로 나가면은 빼보자 각입니다 저는요 치즈가 듬뿍 들어간 치즈피자 먹고 싶은데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? 좀 주시겠어요? 저기요? 이거 막 안에다 넣어야 되나? 배고파 어어 배가 고프니까 피자가 나오네요 저는요 피자 토핑이 가득 담긴 피자 아 치즈피자 줬어요 떡 그 다음에 어 페퍼로니가 그냥 가득한 피자 줬어요 떡 떡 떡 떡 배가 고프니까 피자가 마구마구 나옵니다 예예예예예예예예예이 애의 아 레알 핵부작 각이에요 어우 따끈하니 든든하니 배도 부르고 맛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이야 참으로 신박한 SCP였네요 Car wart scp 소환 b 와 굉장히 조그만데요? SCP-148 텔레킬 합금이거든요? 유클리드 등급입니다. 열어. 와! 자 이 텔레킬 합금 같은 경우에는 알려졌거나 알려지지 않은 다중의 원소로 이뤄진 금속물질이래요. 끓는점은... 9000도? 와우... SCP-148은 정신조작 특성을 막거나 저해하는 효과가 있대요. 그러면은... 이 텔레킬 옷 입고 가면은... 어 여깄네. 텔레킬 배터리. 텔레킬 부츠. 이거를 입으면은... 뭔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? 생긴 건 약간... 어두운 다이아 갑바처럼 생겼는데 이게 뭐 특별히 효과가 있을까요? 정신조작을 막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... 블러드스톤? 그거 괜찮지 않을까? 괜찮을까 과연? 어? 오! 야! 멀쩡해! 왔네! 잠라마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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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! 어후! 블러드스톡톤 이렇게 생겼구만. 허허. 텔레킬 합급으로 하니까 그 뭔가 제 정신을 조종하는 스흥... 음... 그런 효과들이 무효화되네요. 이렇게 여유롭게... 개꿀이구만. 자... 다음 SCP 소환할게요. 뿅 이번엔 좀 높다 뭔가? 자 이번엔 만나볼 SCP는 811 유클리드 등급 늪지대 여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. 바로 만나보죠. 아 그러면 이게 약간 늪 컨셉이구나? 와 하이 이 늪에 살고 있는 늪지대 여인입니다. 자 한번 설명 보시죠. 인간 여성과 비슷한 모습을 띈 독립체로 사진은 균형이 맞지않은 만큼 길고 가늘며 복부는 약간 부풀어 올라있대요. 이거 어떻게 생겼냐? 어 그러네 약간 배가 꼴럭 튀어나와 있는데요. 인간의 언어를 살짝 정도는 이해가 가능한 정도 수준이고요. 그리고 SCP-811 같은 경우에는 손 발바닥에서 약간 접착성 있는 점액을 계속 분비한대요. 근데 그거를 맞으면은 피부라든지 예 그 부분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 얘도 상당히 좀 위험한 녀석인데요. 자 풀어봅시다. 저를 바로 공격할까요? 특별히 제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적대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. 아 얘는 특이하게 똥을 안싼대요. 소장이랑 대장이 존재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. 제가 한번 쳐 보겠습니다. 오 야 뭐 날려 오 오 무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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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잠깐만 기본적으로 맞으면은 아 와 세기긴 세다 골로 가네 자 오늘의 마지막 scp 보겠습니다. 시작 소리부터 심상치가 않은데 scp 111이고요. 세이프 등급입니다. 오 귀여워 달팽이가 좀 신기하게 생겼는데요. 어 아니요 아이 애기들 종류가 되게 많다. 자 설명 봅시다. scp 111은 달팽이를 다소 닮은 무척추 동물형 인공 생물종입니다. 달팽이와 비슷하다뿐이지 막 다른 점이 굉장히 많대요. 일단은 작은 뿔이 있구요. 지능이 또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. 오 말도 낫는다는데 그리고 얘네들은 스트레스 받을 때 불을 뿜는다고 하는데요? 진짜 그 드래골 니까 파는 건가? 와 종류 왜 이렇게 많냐? 한번 공격해볼까? 어 뭐야 불이 부는데? 아무것도 안했어요 저 어어 왜이래 슉 어어 건들면은 다가오지 말라는 의미로다가 이렇게 불을 뿜는다고 해요. 짜자자 우리 기운미들 얼굴 한번 보자 다 죽은게? 아니 여기 빵꾸 뚫렸었네 난리가 났다 난리 났어 레전드다 레전드 갈뺑이에 알들이군요 이게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난리 난거 같더거든요 귀여운 애들이 이거 바깥으로 다 튀어나온거봐요 초록색이랑 아 맞네 건들이면은 불을 뽑아냅니다 얘는 하늘색 보라색 종류가 상당히 많네요 종류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반려동물로서 인기도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귀여운거 봐 너무 커요 여러분들 1111은 키우실 때 집안에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바깥에 키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집에다 키우다가 잘못 건드리면 집 그냥 콜라당 다 타버려요 자 오늘 이렇게 썸 마이크래프트 SCP 재밌게 즐겨봤고요 일단은 대충 볼만한 건 다 본 것 같거든요 다음에 모드가 또 업데이트되면 그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알랍네 알랍는구나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, 좋아요, 알람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녁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휴바